특히나 고수정양은 13년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상의 곁을 지켜준 참으로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단다. 너무도 고맙다. 부디 우리 예쁜 두사람 건강하고 예쁘게 행복을 가꾸어 가길 간절히 기도할게. 그리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.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지이며 전우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. 두사람 행복하게 살기 바라고.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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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